자 그래서 재우는 B레벨에 8을 했네요. 짝숩니다. 이제 짝수도 하기로 했어요. 뭐 어렵지 않았죠? 네. 그렇죠. 자 셔플 걸려있고요. 생략하고. 자 그래서 알파벳. J-U-N-E. J-U-N-E.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? 쥔. 그렇죠. 쥔이죠. 오케이. J 오래간만에 등장했는데요. J가 낸 소리는? 쥐. 소리죠. 그 다음에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U, U, O. 그렇죠. U, U, O 중에서. 이 녀석 보이죠? 네. 그렇죠. 야 할 일 없으니까 건너 건너 집 가서. 야 이름 뭐야?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? 그렇죠. N은? N. 합쳐서? 쥔. 쥔. 됐죠. 오케이. Very good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소리는 뭐였고? 쥔. 쥔. 쓰는 법? J-U-N-E. 그렇죠. J-U-N-E. 선생님은 J를 이렇게 써요.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. 뭐 그건 뭐 자기 쓰는 방법 자기마다 다르겠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어 어 아까 어 재우는 소문자로 썼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 알파벳? C-U-R-E. C-U-R-E. 뭐여서 낸 소리? Cure. 그렇죠. Cure. C때문에 좀 고민했죠? C가 가진 소리는 뭔데?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뭐가 됐어요? U는 똑같이. U. R은. R은 합치니까. Cure. Cure. Cure는 치료법 뭐 이런 뜻이야? Cure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소리가 뭐고? Cure. 쓰는 법? C-U-R-E. 그렇죠. C-U-R-E. Cure가 되었죠. 오케이. 훌륭하고요. 계속해서 알파벳? S-U-R-E. 오케이. 내는 소리? Cure. Cure. 그렇죠. S는 S. U는 아까랑 똑같이? R은? R. Sure는 뭐? 물론이지? 뭐 이런 뜻이야. Sure. 오케이. 그래서 소리? S-U-R-E. 아니, 아니. 소리 소리부터? Sure. S-U-R-E. 그렇죠. 얘가 U 소리 내기 위해서 얘가 여기 있네요. 소리는 안 내면서. 오케이. 그래서 알파벳? P-U-R-E. P-U-R-E. 뭐여서 내는 소리? Pure. Pure. 그렇죠. P는 착하죠? P-U는 뭐 중에 뭐? U-U-O-T-U-U. 그렇죠. 이 친구 때문에 U 됐고요. R은? R. 합쳐서? Pure. Pure. Pure는 순수한 이런 뜻이야. 뜻이 어렵나요? 오케이. 그래서 소리? Pure. Pure. 쓰는 법? P-U-R-E. 그렇죠. 오케이. 오늘 복화 수업 처음 해보고 있는데 어렵지 않나요? 네. 할만해요? 네.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자,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뜻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